안녕하세요. 병의원 세금 5분 특강 이은지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홍문장 절세박사 대다의 토픽 중 의료기관 개설 신고 전 사업자 등록증 선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 전에 왜 사업자 등록증이 꼭 필요할까요?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개원할 때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대출이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출을 받게 되면 개인 신용대출보다는 사업자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가 은행의 금리가 좀 더 저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사업자 대출로 진행을 하게 되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필수 서류로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그 세무서에서는 그 의료, 저희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필요 서류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 필증이라는 게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이 의료기관 개설 신고 필증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이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고 한 10일 정도 걸리거든요. 보통 필증이 나오기까지. 그런데 지금 당장 빨리 대출을 진행을 해서 인테리어 계약도 하고 이제 미스 계약도 해서 기기도 사고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쨌든 사업자 등록증은 빨리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의료기관 개설 신고 필증은 우리가 이 세무서에 이제 담당 공무원한테 얘기를 해야죠. 필증 나오면은 나중에 추후 보정 서류로 제출을 하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때 인테리어 계약서나 사업계획서나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또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 설계 도면 같은 거를 이제 세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을 해서 우리가 이 병원 개원이 허위가 아니라 실제로 개원을 할 목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 두시고 이런 서류들을 다 제출을 하는 거죠. 임대차 계약도 맺었고 우리가 또 사업계획도 있고 뭐 이러하게 병원 개원하는 게 허위가 아니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 필증을 보려고 하는 이유가 혹시나 병원을 이제 병원업을 이제 한다는 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의료기관 개설 신고 필증을 받는 거거든요. 세무서에서. 근데 이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세무대리인 즉 세무사를 이제 위임을 하셔서 그 업무들을 다 이제 위임을 하시면은 업무 처리가 좀 더 수월하실 수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세무사들은 이제 세무서의 이제 행정 처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잘 알다 보니까 그런 업무를 중간에서 원활하게 좀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담당 세무 공무원이 이제 그 이 병원에 대해서 좀 실제로 방문을 할 수가 있어요. 허위일 수도 있으니까는 그 임대차 계약한 그 건물에 실제로 나가보고 인테리어 공사하는 것도 다 보고 이 병원이 진짜로 이제 오픈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담당 공무원과의 이제 대응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그 원장님이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원장님은 세무사랑 이제 병원 개원에 대해서 이제 워낙 면밀히 좀 대화를 나누시고 세무사가 중간에서 이제 세무 공무원과 이제 이러한 업무의 내용들을 대신 전달을 해서 사업자 등록증이 원만하게 또 빨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요새는 그 옛날에는 그 사업자 등록증이 의료기관 개설 신고 필증이 나오기 전에는 절대 좀 안내해 주려고 이제 다툼이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선 발급받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임대차 계약서랑 인테리어 계약서 정도 있더라도 공무원한테 이제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병현세문 5분특강 이은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